2020년 9월 12일 Start! Go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바로바로바로 출입구가 저쪽인데.. 출입구가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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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계세요? 계십니까? 누구 계십니까? 누구 계십니까?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가? 특히 뭐야? 뭐야? 잠깐만요.. 잠깐만요.. 어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잠깐만 누구세요?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아..갔어 아.. 심장 쪽 엄청 아프네 갑자기 왜 이렇게 아프지? 아.. 심장 쪽 엄청 아프네 저기요.. 실례하겠습니다 남의 집에 함부로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잠깐 들어왔습니다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게 있지 않을까요? 정말 실례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? 집이 미로처럼 되어있어요 좀 이상해요 혹시 여기 계세요? 제가 혹시 도움이 될 만한게 없을까요? 하지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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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마세.. 어어? survived 오.. 방금 뭐 지나갔대?! 방금? 방금 이 쪽으로 뭐 지나갔어? 검은 곳 본 사람? 누구야?! 당신 누구야?! 당신!!! 뭐야?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디 계세요? 하지 마세요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뭐야? 여기 또? 아 깜짝이야. 아 깜짝이야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잠깐만요. 안에 누구 있는 것 같은데? 안에 누구 있는 것 같은데? 누구세요? 잠깐만요. 딸아!! 하지마!! 누구세요? 누구야? 뭐야..? 뭐였어..? 잠시만요 아멘 저 앨범이 왜그래? 둘 중에 하나 지금 들어오려고 그래 지금 둘 중에 하나 나한테 들어오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지? 미치겠다 둘이야도.. 미치겠다 둘이야도.. 미치겠다 둘이야도.. 국뽕 비트 가자! 밖에는 누구있죠..? 밖에는 누구있죠..? 지금 잠깐만.. 못나가게 막는다.. 나 못나가게 막는다.. 죄송합니다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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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. 흠.. 아.. 잠옥.. 아.. 아... 아... 아.. 아.. 제가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